엄청나게 잘 하는 건데 오늘 새해 보인다 가 purl 아빠 혹시 바다층 여들 아세요? 요층이 200미터고 200미터까지고 중층이 200미터에서 1000미터까지고 점심해층이 1000에서 4000미터에요. 그 다음에 심해층이 뭐냐면 오션플로라고 영어라고 불러는데 이거는 거의 바다 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4000미터에서 6000미터고 심해저 심해저는 뭐 그냥 100미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 내려갑시다. 지하 2층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. 고소한 가시같네. 이게 place 벼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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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돼있잖아 저거 이.. 얘들아 얘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찍을까? 레고다 여기에 레고도 있고 물고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와 와우 엄청 많은데 무지개도 있어요 무지개도 있어요 응대해! 이리 와! 반갑습니다. 네, 그런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